3장 장려상 이미숙 귀하는 국제신앙송예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숲힐링문화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국제신앙송경연대회 경기도지부 예선에서 시에 대한 감속성과 운유를 아름답게 표현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. 2019년 9월 25일 국제신앙송예술인연합회 회장 3장 장려상 봉경미 내용은 같습니다. 국제신앙송예술인연합회 회장 네 축하드립니다. 3장 장려상 박희경 내용은 같습니다. 3장 장려상 안정윤 내용은 같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여기 다섯 분이시고요. 네 단체 사진 한번 찍으셔야 돼.